안녕하세요 수원의 더그나미 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원숭이띠 한해 운세를 봐 드릴게요 원숭이띠들은 성품이 좀 활발하지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고 부지런해 30살 임신생 남자분들은 운이 한쪽에서는 된다 복록이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젊은 층의 귀인이라고 해야지 젊은 층의 귀인도 될 수 있겠다 그러지 그런데 또 여자는 틀려 여자는 안정적이지 못해 가지고 많이 방황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안정하고 그 기운이 잘 받아만 주면 젊었을 때의 기운이 나 이런 해가 있었지 이러듯이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 있고 정신생들은 화려하지 직업도 화려한 거가 많아야 돼 화려한 쪽이라는 거는 연예인도 화려한 직업이고 내가 물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쪽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도 화려한 직업이고 다 같은 직업도 화려한 직업이잖아 어떤 애는 물을 조심해라 어떤 애는 나무를 조심해라 어떤 애는 이렇게 풀을 조심해라 불같은 해운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불같은 해운년이라는 거는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불을 조심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불조심 화상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에 흉터를 입은 화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7, 8월 달에 조심하셔 화상 조심하고 또 뒤는 일 조그맣게 뒤는 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로 또 액담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또 54세 무신생들 목살이 들어오라는 해운년 목살이? 절대 집안에 가구 들여놓지 말아라 아 나무로 된 거야? 뭐 전자제품은 상관없어 밥상 식탁 뭐 이런 거 나무로 된 고가구 이런 거 절대라고 그러는 거 표현은 왜 절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달 수도 필요 없어 집에 우한이 꼭 생길 수가 있다 그래 그래서 물건을 함부로 들여놓지 말아라 그리고 집안에 물건이 들여놓다 그래가지고 아 또 그리고 이 무신생들이 상문이 들을 수 있는 해운년 상가집 잘못 갔다 오면 따라붙어 주당 맞아 그러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런 해운년이 될 수 있으니까 정월달 2월달 또 7월달 8월달 그럴 때는 상문살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그때는 예방비빵 잘해서 가셔야지 상문살이 들지 않겠다 66세 병신생들은 다 손내 근심 걱정 수만 없으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신축년에 쉬어가자고 했잖아 쉬어가는 만큼 또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